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이제 여름이고 여름은 또 초록이들의 계절이잖아요. 오늘은 많은 초록이들 중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꿀떨어지는 별꽃이죠. 호야꽃이랑 함께 해보려고 해요. 집집마다 다 있는 국민호야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부터 저도 야금야금 호야를 사서 모았는데요. 또 주변 지인분께도 나눔도 많이 받기도 해서 호야 식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호야만 키우는 매니아 분들도 아주 많으신데요. 저희 집에 있는 호야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히 꽃이 피고 지고 있어요. 흔한 국민호야부터 귀한 레어템, 아주 무늬 예쁜 호야까지 종류가 정말 정말 다양한 호야거든요. 그런데 또 이 호야들이 은근 꽃보기가 까다롭거든요. 여러분 댁의 호야들도 예쁜 별꽃을 보여주고 있나요? 오늘은요. 저희 집에 지금 피고 있는 호야꽃도 보여드리고요. 길게 길게 자라는 호야인 만큼 키울 때 아주 유용한 호야 리스 활용 방법도 영상으로 함께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라늄이 살짝 시큰둥한 요즘인데요. 초록이들 꽃이 한창이에요. 비좁은 베란다를 꽉 채운 초록이들 사이로 여러가지 꽃들이 피고 있어요. 호야꽃도 피고 있고요. 여기 안스리움들도 요즘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겨울란 헛잎을 잘라내서 새잎을 빨리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요즘 자꾸 꽃대만 올려주고 있어요. 이 노랗게 시들어가는 꽃대는 크리스탈 호프의 꽃대고요. 이 바로 위에 있는 꽃대는 저희 집 안빵마님이죠. 클라리너비움의 꽃대예요. 두 꽃대 모두 제가 꽃가루를 문질문질 부비부비 해주기는 했는데요. 글쎄 성공한 건지 아닌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뒤로 실커튼처럼 쭉 흘러내리고 있는 호야가 리네아리스예요. 저는 이렇게 길쭉한 입모양을 좋아해서 제가 특히 더 애정하는 호야고 거의 입 두 장 붙은 걸로 삼목해서 2020년부터 키운 거거든요. 만 4년이 딱 되어가고 있고요. 제가 작년부터 꽃이 피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올해도 꽃망울이 여기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기 끝에 노랗게 꽃망울이 생겨요. 근데 절대 지금은 피지 않고 한 10월, 11월 이렇게 늦가을이 되어야 꽃이 피더라고요. 올해도 아마 저를 이렇게 계속 약올리다가 11월쯤 돼야 꽃이 필 것 같아요. 호야는 이렇게 꽃대가 생겨도 꽃이 피기까지 뜸들이는 시간이 꽤 길어요. 꽃망울이 부풀기 시작해야 이게 필 건지 안 필 건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게 되는데요. 아직은 한참 먼 것 같아요. 작년에 피웠던 리네아리스 꽃 구경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작년 11월에 피웠던 리네아리스 꽃 영상이에요. 그때 기록을 남겨놓은 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데요. 이렇게 줄기 끝, 중기 중간중간 마디마디에마다 꽃이 피어서 정말 꽃 커튼, 실커튼도 예쁜데 꽃이 맺혀있는 실커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호야예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리네아리스랑 같이 커튼 치고 있는 호야가 칸냐쿠 마리아나예요. 요즘 꽃이 여기저기 마구마구 피고 있거든요. 저도 얘를 키우고 나서 처음 꽃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향기도 있는 호야라서 은은하게 꽃 향기도 아주 아주 좋아요. 구슬처럼 맺혔던 꽃망울이 서서히 부풀면서 작은 별꽃 무리가 돼요. 한 송일씩 터지듯이 예쁜 꽃으로 피어나서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흔히 볼 수 없는 호야꽃이라서 호야꽃이 피기 시작하면 아무리 흔둥이 호야도 완전 귀둥이 대접을 하게 돼요. 지금 저희 집에서는 5가지 정도의 호야들이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얼만큼 부풀었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작은 옥색 꽃망울은요. 라쿠노사 민트의 꽃망울이에요.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미루던 중에 꽃대가 생겨서 지금 또 미루고 있어요. 민트 컬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라쿠노사 민트도 참 예쁜 호야예요. 꽃대도 아주 아주 여리한 연두빛이고요. 또 잎은 너무 예쁜 민트 컬러고요. 좀 전까진 집 베란다에 사는 호야고요. 지금부터 보시는 호야들은 제가 일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살고 있는 호야들이에요. 길게 자란 줄기 끝마다 꽃대가 부풀고 있는 호야가 있어요. 이제 곧 필 것처럼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요. 야금야금 하루하루 부풀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태로 한 열흘도 넘게 부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호야들은 첫 꽃을 새로 뻗은 길게 길게 자라난 새 줄기의 꽃대를 만들어요. 묵은 호야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었던 자리에서도 꽃이 피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새로 뻗은 줄기에서 꽃대가 잘 생기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호야들만 몇 가지 들고 와서 모아봤어요. 입 모양이 다들 개성 있는 호야들이 많죠. 잎이 큼직한 것 그리고 빤딱빤딱한 것 그리고 무늬가 있는 것 동글동글한 것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길쭉한 쉐입의 잎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쉐퍼디아이 그리고 이 뒤에는 웨이티 바리에가타 트리 컬러 이것도 제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길쭉한 잎을 제가 참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호야 분갈이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때 그 웨이티 바리에가타 트리 컬러예요. 요즘 새 잎을 많이 예쁘게 내주고 있어서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또 동글동글한 잎도 참 좋아하거든요. 휴스켈리아나 바리에가타 바로 옆에는 마틸드 스플래시도 보이네요. 근육질 빵빵해 보이는 이런 호야도 있는데요. 이렇게 잎이 도톰한 호야들은요. 물마름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키우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여기 리스에 감겨져 있는 호야는요. 작년에 제가 꽃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크로니아나 블랙과 슈퍼 에스키모예요. 제가 겨울에 따로 챙겨주지 않고 실온 실습에서 겨울나기를 해서 항상 꼬들하게 힘들게 겨울을 보내고 지금에서야 살짝씩 회복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야 제법 블랙 같은 이름에 맞는 잎이 세순이 돕고 있고요. 그리고 잎이 다 채워지기도 전에 여기 슈퍼 에스키모는 꽃대부터 여기저기 올리고 있어요. 미안하게 실이 정말 너무너무 부실한 꼬들꼬들한 잎 사이로 여기저기 꽃대가 부풀고 있어요. 호야들도 온실을 사용하거나 온습도를 조금 조절을 해줘야 예쁘게 키울 수가 있는데 저는 사계절을 모두 실온 실습에서 적응해서 키우고 있어서 조금 못나지고 예뻐지고 이런 시즌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못난 호야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지금 기간에는. 잎은 아직 조금 못났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 슈퍼 에스키모의 꽃이 여기저기 주렁주렁 피어날 것 같아요. 향기도 좋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꽃송이의 주인공이죠. 크림슨 프린세스예요. 오늘 영상 앞에서 보셨던 슈퍼 에스키모나, 칸야쿠 마리아나나, 그리고 리네아리스 이런 꽃보다 훨씬 큰 꽃이에요. 손바닥에 꽤 가득 차게 꽃대가 꽤 큼직한 꽃이에요. 실내 창가에 제가 딱 붙여서 키우고 있는데요. 창가에서도 잎이 탈 정도로 햇빛을 아주 잘 받고 자라서 아주 건강미인으로 자란 모습이에요. 길게 세로 뻗은 두 개의 줄기 끝에 둘 다 꽃대가 달려있는 상태고요. 지금 시간차를 두고 꽃대가 부풀고 있어요. 이 크림슨 프린세스도 제가 한 손가락끼리만큼 아주 작은 산모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 꼬박 2년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첫 꽃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길게 길게 자라난 호야의 새 줄기가 허공을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꽃대도 발견을 했고 늘어진 줄기들을 가지런하게 리스로 다시 또 묶어서 정리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호야 리스를 다시 정리해 주려고 데리고 왔는데요. 묶으려고 보니까 뒤통수에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정말 꽃빈이 따로 없어요. 좀 있으면 이 꽃망울이 피어나면요. 이렇게 생긴 예쁜 꽃다발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크림슨 프린세스는요. 이미 제가 리스를 한번 모양을 잡아놓은 상태라서 추가로 자라난 줄기만 리스에 추가로 묶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키워보니까요. 세로로 길게 타원형 형태의 리스가 가장 자리 차질을 덜하더라고요. 자리 차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동그랗거나 아니면 늘어지거나 여러 가지 수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길쭉한 동그라미 리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리스를 감아줄 때는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꽃대가 있기 때문에 꽃대가 상하지 않게 정말 조심조심 묶어주셔야 돼요. 요즘은 예쁜 모양으로 잡아놓은 리스도 정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모양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 리스도 많이 사용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아졌어요. 이 투명한 아크릴 리스는 보기에는 진짜 좋거든요. 근데 탄성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 그대로 써야 되고 또 분갈이 할 때 바로 꽂지 않으면 이미 기존의 화분에 새로 꽂을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끝이 뾰족하지 않아서 근데 그래도 투명하고 보기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아크릴 리스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다이소 지지대예요. 요건 제 힘으로도 아주 잘 구부러져서 굳이 분재철사가 없을 때도 요 지지대를 구부려서 리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분재철사도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고요. 이 크림슨 프린세스도 다이소 지지대를 구부려서 리스로 사용했어요. 아직까지 아주 너끈하게 리스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하고 있고요. 새로 자라난 긴 줄기만 돌려서 추가로 집게핀이나 철사 끈으로 고정만 해주면 돼요. 자연스럽게 늘어지게 키워도 예쁘고요. 이렇게 리스를 활용해서 줄기만 정리해줘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키워볼 수가 있어요. 길게 길게 새 줄기를 키우고 있는 마틸드 스플래쉬도 늘어진 줄기를 정리해서 리스로 감아주려고 해요. 조금 전에 구부렸던 지지대를 이용해서 리스로 올려줄게요. 화분 가장자리 쪽으로 중심을 맞게 잘 잡아서 꽂아주고 자라난 줄기를 방향에 맞게 리스에 돌려서 묶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허공에 손짓하고 있는 줄기를 모아서 가지런히 정리해주면 마틸드 스플래쉬 리스도 정리가 완성돼요. 늘어지게 키우면 또 그대로도 멋있는데요. 늘어뜨릴 공간이 부족하다면 저처럼 이렇게 올려서 단정하게 키워보시는 것도 리스 만들어서 꽂아주고 다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꽤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예쁜 길쭉길쭉한 리스 삼총사 완전히 제 스타일입니다. 지금 예쁘게 꽃도 피고 있고요. 또 며칠 있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며칠 있으니까 꽃이 완전 팡팡 피어났어요. 꽃 영상까지 뒤에 마지막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꽃 끝까지 구경해 주세요. 제가 365일 함께 하고 있는 예쁜 식물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별꽃이 예쁘게 피는 호야랑 함께 했습니다. 호야꽃이 궁금하다면 올여름은 호야랑 꼭 한번 함께 해보세요. 다음주에도 플랜토피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